이게 이게 잘 나갈 것 같애 요거 요거? 요거 뭐야 요거? 보즈 2랑 어째 그리고 요게 아이씨가 저것도 뽑는거야? 아니야 어쩌면 먼저 봐 자 테스트 테스트 한번 들어갑시다 테스트 잠시만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근데 들어갈 때는 저건 앞에 있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앞에 있는 걸 빼고 싶은데 이쪽으로 개인적으로 뭐라고 싶은데? 이거 계란하고 싶어? 응 와 들리지도 않는데? 좀 쳐봐 아래를 쳐봐 이쪽으로 빼자 빼는 개념으로 빼는 개념으로 어라? 와 입주름 계란 막히네 네 나도 있는데? 아까 잘못인거야? 응 입주름 기가 막혀 입주름이 좋아 하나만 해볼까? 입주름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빼 이리와 이리와 주름이 나쁘지 않네 응 일단 할뻔다가 옆으로 빠지면 죄하게 난 죄하고 싶어서 응 쟤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이렇게 쟤 몰으면 안 돼 맞아 사임사람이 껴가지고 아래 사임에 껴가지고 따다그래 그치? 조그맣게 잡아요 꿇이다보면 꿇을 못 받지 응 이리와 그냥 바깥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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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물어봐 딱봐도 덩어리가 뭉개져 있잖아 이쪽으로 바깥치기 나는 내가 뽑고 싶은 것만 뽑겠어 바깥치기 하다가 기도 뿐이겠어 그렇긴 하네 이거는 이만큼 배려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반대구요 두개도 입줄이 내 앞에 있나 근데 저거 덩어리가 커 출국통이 높잖아 그래서 조금 위험한 놈이 여기에서 걸리면 죽는거야 딱 세팅만 봐도 뭐가 나올지 알겠죠 이거 나쁘지 않네 일단 버려 일단 만원만 더 줘봐 만원만 투자여 거기 어찌포 아니야 모르지 쉬어버린게 어찌포 아니냐고 일단 뽑고 싶은거 뽑는게 자 가자 여기가자 뜬겨오지마 얘가 제일 만만해 보이죠 일로 안오네 아니 뭐야 그냥 발로 긁을까? 어 내가 볼 때 긁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당겨 봐봐 겁나 잘 줄잖아 봐봐 그치 이런걸 땡겨줘야지 안 돼 좀만 땡겨와 너가 제일 만만해 보였어 봐봐 벌써 이만큼씩 들어가잖아 봐봐 벌써 이만큼씩 들어가잖아 봐봐 쟤는 거야 한 장이 주는거죠 응 그렇지 아 많이 무니까 흐르네 마음만 더 하고자 과연 라오스 뽑을 수 있을까 아 깊게 놔야 되겠네 싸다? 아니야 지금? 지금? 아 와린다 아 와린다 와린다 아 밑에 저 뭉치가 있네 그치? 자 가자 지금 가자 오 야 한 번만 더 해 자 껴 어 잘 모르는데? 아 쓸리네 따닥 아니고 이렇게 조금 쓸리네 뭔 특혜로 맞을까? 이렇게 떨어뜨려서 짤게 한 번만 더 놔 봐 좀 들어갖고 저 뒤로 던져야 돼 내가 봤을 때 그치? 응 한번 물었다가 던지면서 그치? 아 멀리 안 던져네 앞으로 물 눌리면 안돼 그냥 내려서 한번 흐트려나? 여기서 흐트려나? 응 채 좀 아시네? 좀 칠 줄 아시네? 이쪽으로 땡기면서 차라리 여기서 깊게 들어가서 바로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 애처럼 그냥 땡기면서 와 지금 나쁘지 않아 응 이렇게 찌름기가 많아 너무 크기 흘러 잘 흘러 만원 만 더 지금 있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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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흘러 중간에 발이 껴야지 아가씨야? 다 흘러 부기해야겠다 발 찍어 눌렀 것 같아 이럴 때 찍어 눌렀어야 돼 아니야 발 걸렸어 와 완전 좋았는데 집에 못가줘 만원 만 더 찍어 눌렀어야 돼 들어갔어 어른데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라 나도 나쁘지 않은데? 응 머리숱을 짧게 잡아야 돼 오 아까가 찍어 눌렀어야 돼 발이 걸려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때 찍어 눌렀으면 사고 내려가서 밖으로 또 아니야 잠겼네 잠겼을때는 그냥 아깝다 아깝다 잠겼네 잠겼네 목걸이 생겼다 목걸이 생겼어 한번 걸쳐서 뒤로 퇴대기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네 퇴대기 흐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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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입질이 더 좋은 것 같아 흐트러 벌려 자꾸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돈을 틀어? 응 입빠졌나? 입빠졌나? 만원만 더 하고싶자 둘잖아 왜 이리로 던지냐? 짜증나게 아니야 아니야 만원만 더 시원해서 만원만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당기자 잡지마 뒤로 던져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미끄러졌어 어차피 미끄러졌어 이거 나오겠다 그치? 어차피 미끄러졌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 배고파 수술 수술 조금만 해야돼 그치? 까딱하니까 밖에는 밖으로 밀잖아 이봐 넌 한번 걸쳐야 된다는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까 아 아니야 됐어 지금이니? 몇판 남았나 봐줘 응 두판 남았어요 그치? 그치? 한번 해야돼 나왔쥬? 응 이 새끼는 안와쥬?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될거같아 아 아니야 수술이 엄청 많아 수술이 엄청 많아 열쇠 어디있어? 보나마나 이거지? 버투 버투죠? 어? 열쇠가 안들어간다? 어? 야 열쇠가 안들어간다? 왜? 뭐야? 버투라고 생각했는데 열쇠가 안들어간다 진짜? 워치4에요? 이것도 안들어간다 뭐야? 이게 아닐까? 뭐야? 줘 봐 뭐야? 안 들어가? 어? 다른 열쇠 있어? 지금 찾아보는거야 다른 열쇠 뭐야? 랜덤인가? 그냥? 그냥 랜덤인가? 아 랜덤이네 랜덤이야 뭐야? 랜덤이었어 어디까지 열어봐야돼 아이고 안 들어가요 열쇠가 그럼 이 간물대가 아닌가? 이거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 뭐야 라이브였어? 어쩐지 저는 씹더라 어딨어? 상품이 없어? 뭐야 상품이 없는데? 상품이 없죠 그냥 라이브 라이브고 여기는 택배로 보내줘다 이거 5천원만 해보자 누가 뽑았네? 라이브 여기 써있네 랜덤 아 랜덤 다 랜덤이구나 5천원만 해볼까? 이거 입질만 보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는 다음 타자는 머리끼둥이 순만으로 한번 들어볼까?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별이 있어 별이 있다고 별이 있죠 별이 있죠 또 다는 거다 별이 있고요 별이 있고요 하나 뭐야 뭐야 어메 캐스터넷이 뜯어서 지금 사장님이 예술작품 만들어놨네 캐스터넷이 쪽을 약정으로 생각하고 여기만 잡아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어머네 맞타다 어? 맞타인데? 맞타인데? 아 이거 어려워 포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포기 그러면은 요거는 발가락이 조금 많이 펴져있고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5천원만 요거 뭐 신기한 세팅인데 요거? 야올릴 것 같은데? 야올릴게 그리고 나쁘지 않았는데 야올릴게 보자 랜덤이였구나 랜덤이야 차타는 장기니까 이건 뭐야 딱발로 필링폼을 잡아야되나? 이거 찢겨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야 어? 옳지 뭐야 옳지 뭐야 뭐야 5천원에 2판 남았어 환불이야? 뭐야 이게 진짜 각이 좋았네 어 한 번에 딱 잡았어 딱 잡았어 어 이게 딱 모양새가 무겁네 무거운거네 이거 원래 딱 걸치면서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거네 어려운건데 그럼 기대 좀 해볼만한데 기대 좀 해볼만한데 기대 좀 해볼만한데 일단 라이브부터 다 돌려보겠어 기대 좀 해볼만한데 일단 라이브는 아닌거야 여기 프로인데 라이브는 저 야 이거 왜냐면 지금 추가있네 이거 어려운 세팅인데 여기 라이브 라이브부터 라이브는 다 피하죠? 라이브 라이브 이것도 라이브네 라이브부터 피하자 어 그렇지 이거 라이브 아니야 어 뒤엔 아니야 다 이쪽쪽 아니야 그래? 그럼 라이브 다 피했어 지금 아니 여기 버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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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프로네 자 프로 프로 피해보자 자 프로 피해보자 어 프로 피했어 제일 메인이 뭔데? 프로 피했어 아 프로네 프로2야 이거 P2라고 써있잖아 프로2 아니야 프로 프로 리을이잖아 버즈 프로 버즈 프로 버즈 프로 에어 로 로 로 로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